어디 드러나 보자 구질구질해도 난 좀 알아야겠다 언제부터였어? 두 사람? 나랑 결혼하고도 만날 생각이었어? 넌 나랑 결혼하게 놔둘 생각이었어? 미안해 미안 정도로 안 되지 10년 후정 쓰레기 취급해놓고 미안? 다 내 잘못이야 추영이는 잘못 없어 고맙네 두 사람 난 나만 못돼 먹은 줄 알고 반성이란 걸 했었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네 한우진 씨는 오늘부로 내 담당자 아니에요 회사엔 그쪽이 얘기예요 그쪽이 바람펴서 마루 작가가 불편해서 잘린 거라고 너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 오늘부로 우린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닌 민주영 씨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가현아 가현아 두 사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내 생각 날 거 아니야 두고두고 찜찜한 기억으로 오래 남아서 불편하길 바래 마찬가지야 €1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